뭐하... 조삼달. 조용필! 어머, 왜 이래. 어머, 왜 이래. 아빠, 엄마. 우선. 네 아버지는 허락하면 망고 땡이라 어디, 어디서. 아니, 사무실아. 사무실아, 사무실아. 그게 아니라 아까. 용필아, 용필아. 아니, 어디 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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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서, 서. 18, 18, 18. 18, 18. 여기 우품이 세서. 따뜻해. 삼나라, 그런데. 아니, 좋은데 이게. 엄마랑 삼촌이 알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. 야,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쿨하더라고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안고만 있자는 건데 뭐 어때서. 그래, 그냥 이렇게 안고만 있어? 응. 뭐 아무것도 안하고 안고만? 아니, 그래도 내가 8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안고만 있어? 나 기도 많이 했는데. 어디 가요? 담고만 입게? 찾았어, 여기서 뭐 어떻게 하자고. 야,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아니,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. 그냥 이거 하자고, 이거. 이거. 내가 여기서 뭐, 뭐를 그냥 한 게 아니라. 엄마, 난 그냥 여기 얘랑 같이 잠만 자. 같이 자? 아니, 그 같이 샀다는 게 그냥. 이야!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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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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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내가 묶은 거야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